유산하는 나에게 가치를 나눈 흥분입니다. 유산하는 저에게 손에 잡힌 미래입니다.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요. 인생의 리셋 진정한 다이어트는 유산하라고 생각을 해요. 없어서는 안 됩니다.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유산을 통해서 얻게 돼서 자신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제 삶의 일상이 너무 행복해졌고요. 유산하는 사랑입니다. 무엇보다도 건강해진 것. 가치 있는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. 희망이고요. 앞으로의 미래입니다. 훈훈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. 도움이 될 것과 같이 감사합니다.